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맘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대신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맘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대신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원해 하나님께 예배해 lighthouse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단정하게 예배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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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우리 친구들이 답답할 순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 로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유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늘 동행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모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의 잘못 용서해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이 시간에는 1월 단언말씀 계속해서 외워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 인정샷도 보내주시고 단언말씀 외움 모습도 밴드에 올려주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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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월 단언말씀 지금부터 외워보겠어요. 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국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국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추레국기 13장 22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추레곡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우 더워. 너무너무 더워요. 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원한 선풍기,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아우 추워. 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날로, 두꺼운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고 추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고고!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모세를 따라갔어요. 아우 더워. 너무 더워요. 낮이 되었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요. 사람들은 너무 더웠어요. 땀이 뻘뻘 났어요. 슈우우우 쨍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어요. aí 시원해 이제 덥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열심히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모세를 따라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 몸이 꽁꽁 얼었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쭈욱, 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불기둥이 찬바람을 막아주었어요 아이, 따뜻해 이제 춥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덥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얌얌얌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릴레랄라 재밌게 놀 때도 꿀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잉잉 슬플 때도 하하하 기쁠 때도 어요어요 아플 때도 함께 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랑한단다 얘들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지키고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강구하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인정샷 보내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찰칵 그리고 혹시나 밴드에 초청받지 못한 친구 있다면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외쳐 소리쳐 손뼉치며 찰칵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팔을 쿵쿵 엉덩이 실룩셀룩 콩콩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외쳐 소리쳐 손뼉치며 찰칵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팔을 쿵쿵 엉덩이 실룩셀룩 콩콩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예 크게 외쳐 소리쳐 손뼉치며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팔을 쿵쿵 엉덩이 실룩셀룩 콩콩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팔을 쿵쿵 엉덩이 실룩셀룩 콩콩 온몸으로 예수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목사님이 축도하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남교회 유아부 모든 친구들 그 머리위에 그리고 그 가정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정위에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미 늘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